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100가지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 좋은 선택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네 가지를 펼쳐놓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단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것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까지 두셨습니까? 생명과 복만 주시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까지 우리 앞에 두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버트처럼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절대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너는 절대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두셨다는 것. 그리고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조언이나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택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과 나의 선택이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선택이 일치하다면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9시 반에 교회와 교회와 교회나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버리니까 딱 남학생 한 명이 손 들었어요. 얼마나 교제했냐고 물어보니까 131위를 만났대요. 요즘에는 그 날짜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연애하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냐고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랑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두 번이나 사우랑이 자기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 다윗 당신을 위로하시고 저 원수 같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 사우랑을 죽이겠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사우랑만 죽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우랑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다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손해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리그 워렌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고 우선 순종부터 하라.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순종하면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됩니까? 어느 땅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한례를 받아라.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마취약이 있어요. 수술용 칼이 있어요. 너 백세에 낳은 자식을 모리아에 있는 한산의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만 내 삶에 손해보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에 이해되는 말씀만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나만 장수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로 치료받으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와도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 사완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내 생각과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여또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개울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들이 만류하면서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 불치의 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일곱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그때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물을 일곱 번 담그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유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님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하냐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바빠 죽겠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물을 채우게 됩니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게 되죠.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가? 포도주 모자라니까 물 먹고 속찰이라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인이 호통과 날벼락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됐지만 순종할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들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순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우랑처럼 살찐 소와 양은 사로잡아 가지고 오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90%를 순종하고 10%는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 온전한 순종.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나와 타인에게 모두 유익한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결정이 내 삶에 유익하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들이러 오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자리가 부족할 때는 딱 먼저 오신 분들은 앞으로 안쪽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의자의 사이드에 앉는 게 아니라 가운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믿음의 인격이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선택을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하지만 내 삶의 유익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에게 유익한데 내 가정과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선택이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지라도 나만 유익하면 돼.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남이야 힘들든 말든 고통스럽든 피해보든 상처받든 난 그런 거 상관하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이게 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선택은 마귀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 날 정말 새해 첫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 예배를 선택하신 분은요. 다른 것을 포기한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어디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해돋지도 보고 이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아가 감추어진 밭을 샀어요. 다른 사람은 그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쓸모없는 밭을 샀냐고 저 사람 정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나갔다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런 믿음의 선택 곧 신령한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물질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놨죠.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선택은 신령한 포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럽은 2017년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과 강아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3개월 안에 기도로서 하늘문을 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시청하는 3시간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또 텔레비전에 열중하듯이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도 역시 3개월 안에 말씀이 열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안 들려올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려오겠죠. 2017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을 과감하게 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삶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살피듯이 늙은 부모님을 보살피면 그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애완동물을 잘 보살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그 영혼과 그 건강과 그 삶을 위해서 정말 내 애완동물에게 먹이주고 목욕시키고 주사 맞추고 그 하는 모든 정성을 정말 영혼 없는 짐승이 아니라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여 끼얹듯이 주님을 끌어안으면 그는 정령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막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강아지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에 빼앗긴 우리의 가여운 넋이여 돌아오라. 강아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고독한 영혼이여 돌아오라. 텔레비전의 재미나 강아지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잘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세상의 길은요. 정반대예요. 사실 1월 1일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송구영신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일수록.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제 송구영신예배를 여기 가득 차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작은 것이지만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저 동해안으로 해돋이 보면서 그거 소원 빌면 내 소원 이루어질까 하는 헛된 생각 가지고 거기 만약에 가시는 분 계시면 오늘 못 나왔겠죠. 그래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16년도를 보내고 17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길은 일출을 보면서 소원 빌고 나보다 못한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의 끝은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의 끝은 생명이고 천국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 자신이 반드시 져야 돼요.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의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 교수로서도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몽골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상에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지의 사역의 현장 속에 청각을 상실했던 한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들리게 됐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못사는 지역에. 그래서 그 소를 막 찾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그런데 소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듣지 못했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청각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사정을 듣고 너무 가슴이 찡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소녀에게 하나님도 만나고 소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 문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소가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세상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유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함으로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필립보소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선택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2017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